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풀어보니까 우리 박진님 얼굴이 멀쩡하네. 아니에요, 조금 타셨어. 아, 예, 예. 그동안 잘 계셨어요? 얼굴 많이 타셨네요. 우리가 박진님이 아주 워낙 먼 곳에 다녀오셔가지고. 제가 한 20여일 동안에 또 이렇게 해외를 좀 다녀왔습니다. 아, 좋다. 20여일. 네, 네, 20여일. 너무 많게 느껴져서 그냥 20여일로. 네, 좀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네, 제가 갔다 온 곳은 동남아의 말레이지아하고 필리핀을 다녀왔는데요. 뭐 귀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덥습니까,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가 더 더워요? 네, 아열대 국가하고 뭐 거기가 오히려 더 더워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더 덥네요. 네, 그래서 잘 시원하게 잘 이따 왔습니다. 좋은 과일이 제목된 것 같은데. 더워서 해외를 가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열대쩌방에서 여기 와서 덥다 라면? 그러게요. 아니, 저희는 가셔가지고 역사도 전파하시고 우리나라 문화를 알리시고 온 줄 알았는데. 아, 그것도 했죠, 당연히. 그건 기본인데 좀 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답사도 하고 이런 거죠. 시설 열대쩌방으로 가야 되는구나. 아닙니다. 제가 말레이지아에서 한 역사 강의를 한 다섯 번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필리핀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역사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활동하셨네요. 아이고, 그럼요. 좀 반응은 어땠나요? 어, 반응은 다 좋았어요. 이게 전부 소리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계시는 우리 박 씨님. 축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필리핀에는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렇게 반응이 이제 이런 어떤 올바른 역사, 올바른 역사를 배우려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걸 좀 물어오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쁘면서 열받고 제가 열받는 역사도 좀 많이 조금 얘기했거든요. 분노할 만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호응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뭐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뭐 그런 적도 있었지만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불안하지 못해서 그래. 네, 네, 네. 너무 좋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참 이해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가는 김에 또 말레이시아 박물관, 필리핀 국립박물관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아, 그러면서 참 우리나라 박물관이 좋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언론인가 어디서 이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을 세계 6대 박물관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제가 몇 개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박물관보다는 훨씬 좋다. 그래, 그 두 나라 박물관은 어떤 건가요? 아쉬웠던 건 뭐냐면 두 나라가 이제 역사를 보면 필리핀도 식민지가 많이 있잖아요. 스페인의 식민지를 한 330년 겪었고 그다음에 스페인이 나오고 나서 미국이 들어가서 요즘에 그 미스터 선샤인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미서전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페인하고 전쟁 이후에 필리핀을 이제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진주를 하고 마지막에 또 일본이 진주해서 계속 식민지의 역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기록이라도 있는 게 참 다행이고 거기에다가 그 이전의 역사까지의 기록이 있는 환당고기라는 어떤 역사적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그 두 개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그분들의 어떤 그 역사를 찾는 노력이 이제 박물관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뭐 영어로 좀 돼 있어가지고 좀 못 알았던 보긴 했어요. 아는 만큼 보이는데. 그렇죠. 유물만 봤습니다. 아니 박 씨는 영화 좀 하지 않아요? 영화요? 네. 콩글리시로 거기서 이제 서로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다들 이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한인 대상이셨죠. 한인들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저기 한류 팬들도 좀 만나고. 네. 그랬습니다. 그냥 한류 팬이 아니라 한류 팬 중에서도 팬들의 어떤 리더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났죠. 이건 뭔가 자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검증이 안 돼요. 그러게요. 뭐 안 따라가 봤으니까. 제가 사진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아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해요 이제. 그거 받으면 같던데 요즘 날씨 더운데 더 더울 것 같아. 아니 그 한국의 역사문화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또 모아주시겠다고 이렇게 한류 팬 분들께서. 자기가 모으면 수백 명 모을 수 있다. 그분들은 그래도 한국말을 좀 할 줄 아시죠? 아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는 이제 다 하면 못하고.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나가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엄청난 소식이 있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카톡방에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 본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올렸는데 저희에게 큰 금액을 이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분 때문에 없던 힘도 더 크게 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아주 갖게 됐습니다. 네.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소중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또 더운 여름날 시원한 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이제 살인적인 폭염인데 그 속에서도 깜짝 놀랐잖아요. 공이 평소에 보던 개수가 아닌 거예요. 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이렇게 헤아려 봤는데 잘못 본 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팡팡 쏟으면서 머리에 뭔가 꽂히는 느낌이겠네요. 튀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역사가 제대로 잡히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죠. 많으시죠. 차마 뒷말을 잊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감격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눈물이 지금 글쓰이고 있습니다. 네. 진짜 굉장히 힘이 나고요. 사실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더 좋은 그런 양질의 콘텐츠로 찾아뵈야겠다. 이런 이제 다짐도 하게 되고요. 사실 뭐 그전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후원금이 좀 있다면 제가 이제 뭐 역사책 뭐 논문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또 다운받고 구매해서 또 볼 수 있는 책들이 더 많아져서 좀 더 올바른 역사를 이렇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네. 맞죠? 그전부터 계속 생각해 오신 건데 뭐 그전에 생각을 못하셨다니요. 아니 뭐 그전에 제 자비로 자비로 책을 많이 구입을 했지만 아 네네.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막 그 커다란 책 뭐 6만 원 7만 원 하는 아주 두꺼운 역사책은 조금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 그렇죠. 그동안 저희가 그거 사면 안 읽잖아요. 음... 발췌하죠. 공담이고요. 네. 그동안 저희가 이제 후원금으로 게스트 초창을 하고 그리고 녹음을 할 때 뭐 간단한 간식이라고 할까요. 뭐 음료수 정도로 이제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이제 박신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풍부한 사료들을 구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스트 저희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꾸준히 저희 역사에 달을 충치해 주신 분들과 풀이 없이 후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저희가 유튜브를 올려놨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감사의 또 그걸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거 깜짝 이벤트였는데 아 그래요? 지금 공개하셨어. 아니죠. 이건 자르면 되잖아요 이렇게. 박신님. 박신님 따로 할 거예요. 제가요? 영상편지 배워야 되는데. 박신님 단독 영상으로. 좋네요. 사실 뭐 후원 그런 소식 듣고 3님도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네. 3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때를 못 만났네요. 참 아쉽다. 뭔 얘기야? 뭔 얘기야 이게.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시는데. 네. 네. 3님도 참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 또 뭐 함께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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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음식이 되게 그리웠었나보네요. 회식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그럼요. 하여튼 잘 먹고 왔습니다.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예요? 어 글쎄요. 망고? 망고? 망고는 뱉어지게 먹고 온 모양이네. 네. 우리나라에 망고가 비싸잖아요. 열대 지방 가면은 망고가 비싼 줄 알고. 뭐 한 원어치 저기 사다 주세요 하면은. 뭐 이 박스를 갖다 주더라고. 음. 그러던데. 자 우리 이제 그 뭐 박 씨님의 즐거운 얘기는 금방 듣기로 하고요. 네. 네. 이제 따로 하죠? 우리 보노님은 뭐 특별한 일 있었나요? 아 저는 너무 더워서. 이제 언제 한번 피서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우 우리랑 같이? 어 그 시간은 더 좋죠. 어디로 피서를 가고 싶어요? 일단 시원한 곳이면 어디든 좋을 것 같네요. 저기 그 냉장고 속. 아 진짜 요즘은 사무실을 못 떠나겠어요. 너무 시원하죠. 왜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지. 사무실이 최고의 피서지에요 지금. 아 그럼요.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자 저희 이제 뭐 오늘 에피소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은 고구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이어나가는데요. 자 박씨님이 준비해 주신 곳이 어디죠? 제가 준비해 준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네네. 아 다 같이 준비했는데요. 오늘 할 분량은 대무신왕 3대 고구려 3대 대무신열제에서부터 태조왕. 태조왕부터 시작하는 삼국사기 초기 기록 불신론 때문에 고기를 넣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 초기 역사 유리명 열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3세 대무신왕 이제 등장하실 차례죠. 대무신왕 우리가 뭐 대주류왕이라고도 하고요. 또 휘가 무휼이기 때문에 무휼왕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무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 무휼 아닙니다. 박씨님이 생각하시는 그 무휼 아니에요. 무사 무휼. 뿌나. 거기에 나왔던 무휼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여기서 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거기서 또 이제 세종의 무사잖아요. 호인무사인데 이제 무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뭐 제일검이잖아요. 조선제일검. 그래서 대무신왕에서 따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이쁘죠. 무휼. 마음에 드시나 봐요. 아유. 네. 저 약간 멀리 갔다 오시더니 약간 잠을 잃으신 것 같아. 아직 혼이 좀 덜 왔어. 큰일 났네. 괜찮아요. 평소에 가끔 저럴 때 있기 때문에. 오늘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아직도 온 것도 탓이 있지만. 그 대무신왕. 사실 이 대무신왕에 관해서 광개토 태양 비문에도 대주류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네네. 광개토 태양 비문에는 사실 이제 대주류왕.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무신왕까지가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쭉 해서 이제 광개토 태양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바로 그 세자인 유류왕. 유리명 열제죠. 유리명 열제에게 이도여치라. 도로서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여기서 세자는 이제 고주몽의 세자. 네네. 그렇게 명하셨는데 그것이 대주류왕인 대무신왕까지 그 선왕의 유지가 이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광개토 태양 비문에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도여치라고 하는 것이 도로서 세상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전부터 이어져오는 어떤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도여치에서 생각나는 정신이라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홍익인간 제세이와. 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성통광명. 그 이 도여서 이제 이 도라고 했지만은 이 도라는 것은 중국의 도교와는 다른 원래 우리 민족이 추구해왔던 그런 도죠. 음. 뭐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 도라는 것은 이제 이 속세를 떠나서 자기 혼자의 깨달음을 얻는 불교나 도교의 그런 도가 아니라 어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깨닫고 그 깨달음을 모든 인간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도죠. 음. 그러니까 진실한 인간의 도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삼국사기를 보든 무엇을 보든 간에 계속 나오는 게 전쟁사예요. 뭐 대무신왕이 동부여를 복속하고 낙랑국을 멸망시키고 누구를 어떻게 처부수고 뭐 이런 내용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철학 정신세계 이런 거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 광개토 태양 비문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 그런 얘기들은 가끔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안 했을까 삼국통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왜 안 했느냐 안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륙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이도여치라는 통치인연만 보더라도 주변국을 그렇게 무력으로 해서 수많은 사륙을 하면서 영토 확장을 하려는 그런 철학은 아니라는 거죠. 국정 운영이. 고구려의 운영이. 그러니까 전쟁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신라 백제와 전쟁을 벌이고 충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유지한 것은 평화적인 정치 이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고주몽 태왕으로부터 이어져온 이도여치 그런 가르침 그리고 철학을 바탕으로 통치를 하셨을 텐데 대무신왕 때 주요 역사적 사건들 저희가 또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부여. 동부여가 사실은 3세 대무신왕 때 복속이 됐습니다. 동부여는 해부르부터 시작을 해서 해부르 금화 대소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왕이 바로 대소왕이죠. 대소왕인데 그 대소왕이 결국에는 3세 대무신왕 때 고구려의 상장인 괴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는 동부여랑 고구려가 붙게 됐는데 대소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나갔죠. 싸우다가 대소왕이 이제 진흙구덩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빠진 거예요. 빠졌을 때 바로 고구려의 상장인 괴유가 곧장 나아가서 왕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랑 동부여가 이렇게 붙을 때 상국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좋은 징조들이 고구려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3세 대무신왕이 출정을 할 때 갑자기 어디선가 여인이 솥을 들고 있는 그런 상이 보이는 거예요. 다가갔더니 여인은 없고 손만 있었다. 그런데 그 솥이 보통 솥이 아니라 저절로 이렇게 불이 익어지는 저절로 이렇게 달궈지는 솥이어서 그 솥으로 이제 많은 병사들의 식량을 보충을 했겠죠. 상국사기 보면 그 과정 속에서 괴유라는 사람도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런 솥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조금 더 가다가 대무신 열제가 변기를 또 수확하게 됩니다. 변기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무기들도 얻고 조금 더 가다가 이 괴유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이 그런 대업을 도모하려고 하니 내가 동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사를 표명을 하게 되고 괴유가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괴유가 바로 합류하자마자 공을 세운 거죠. 엄청난 공을 세운 거죠. 동부여의 왕인 대소를 죽이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부여가 결국에는 이제 고구려의 복속이 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이때 대소왕을 죽이게 되는 고구려의 대무신 열제가 이제 국력을 다해서 쳐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쳐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 이전부터 사실은 이 부여의 대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괴롭힘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리왕 때 유리왕 때인데요. 기록을 보면 북부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리왕 14년인데요. 이 대소왕이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서 왕자를 볼모로 교환을 하자 이렇게 청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 열제께서 태자 도절을 볼모로 삼으셨는데 도절이 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리왕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이 도절이거든요. 도절이 그때가 12살인데 12살 때 볼모로 삼아서 이제 대소가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의 태자를 보내겠다라고 해서 도절 네가 가라 라고 하는데 도절이 가지를 않습니다. 가지를 않으니까 왕이 이렇게 노하죠. 노하시고 뭐 이런 그런 과정이 있고요. 결국에는 이 도절이 그 뒤로도 이렇게 해서 18살 때 그때도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또 둘째 아들도 나중에 자살을 하고 그리고 셋째 아들이 결국에는 누가 되냐면은 대무신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셋째 아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그 가족의 어떤 불행한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소의 압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고구려와 부여는 이때는 사이가 상당히 이렇게 안 좋았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이 대무신왕이 이제 집권을 했을 때 3년째인가요. 그때 도발을 합니다. 누가 도발을 하냐면은 이 대소가 도발을 해요. 그래서 뭘 보내냐면 머리는 하나이고 몸뚱이가 두 개인 붉은 까마귀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머리는 하나인데 몸뚱이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질 징조가 아니냐 고구려와 부여는 하나로 합쳐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도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대무신왕 쪽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붉은 까마귀예요. 그런데 검은 까마귀면 그거는 검은색이 이제 오행으로 보면 북쪽이잖아요. 북쪽인데 붉은 까마귀니 남쪽이 우세한 것이 아니냐 남쪽에 고구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승패가 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되묻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대소가 깜짝 놀라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이때가 실제로 정벌하기 2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갑자기 급습을 해서 이제 부여를 멸망시키는 대소를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대소가 고구려의 붉은 까마귀를 보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순수하게 기뻐하면서 그것을 보낸 것 같아요. 도발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뭐 어떤이가 이제 대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두 나라를 아우를 징조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소가 기뻐하면서 고구려의 붉은 까마귀를 보낸 동시에 그 말을 그대로 전달을 했대요. 고구려와 우리 동부여가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순수하게 기뻐하면서 보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고구려에서는 경계를 했던 거죠. 그렇다면 양국의 존망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경계를 했더니 결국 이제 대소는 그 말을 듣고 놀라며 후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징조에 대한 해석 어떤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런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고구려의 심기를 건드린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뭐 대소의 그런 의도가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거기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동부여는 그렇게 이제 복속이 됐고 대소왕도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대소왕이 죽고 나서 대소왕의 아우가 갈사국을 건설을 하잖아요. 이거는 저번에도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종자 수백 명을 이제 더불고 떠나서 압록국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해두국 왕이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고 거기에 있었던 또 백성도 추가로 취하게 되죠. 그리고는 갈사수 가로 이제 달아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나라를 열었기 때문에 갈사국이라고도 하고 갈사부여라고도 하는데 이 갈사부여도 사실은 오래 못 갑니다. 동부여가 해부르, 구마, 대소처럼 그렇게 3세로 이어졌듯이 갈사국도 3세로 이어져요. 시조로부터. 그리고 영년은 한 47년 만에 나라가 없어지고 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갈사국이 없어질 때가 언제였냐면은 고구려 6세 태조왕 때죠. 태조왕 때 마지막 왕인 도두왕이 결국에는 아 고구려에 복속하는 것이 살 길이다. 우리 백성들도 더 이상 고구려에 대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라를 바치고 항복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소왕의 아우의 갈사국 건설. 이것은 대무신왕 때의 시작이 되었다가 결국 6세 태조왕 즈음에서 이 갈사국이 또 역사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갈사국은 여기서 47년 정도의 그런 역사가 있어요. 47년 정도가 이렇게 유지가 되었고 마지막에 이제 항복을 받고 나서 고구려 열제 태조 무혈제께서 도두를 우태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우태가 초기에 열 관등 중에서 여섯 번째예요. 그렇게 좀 높진 않죠. 하급의 그런 관등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동부여 후로 삼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무신왕이 동부여를 복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그런 흥망에 또 관여를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이 낭랑국입니다. 낭랑국 낭랑국은 우리가 보통 호동왕자와 낭랑공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아 굉장한 비운의 스토리죠. 저 어렸을 때 그거 듣고 되게 굉장히 침울했었어요. 사실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동화로도 남아있고 어린이 동화 뭐 이런 것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참 뭐 슬픈 이야기죠. 너무 영혼 없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더 슬퍼요. 슬픈 이야기죠. 낭랑공주만 그렇게 중분 게 아니라 나중에 호동왕자도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은 아니 얘기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나 슬픕니다. 슬퍼요? 네. 아니 근데 나는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도 참 딱히 막 공주 때문에 슬픈 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럼 뭐 때문에 슬펐어요? 뭔가 이게 얽혀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뭔가 얽혀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했죠. 근데 이제 은영중에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사실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죽고 못 살아서 그런 와중에 집안의 반대로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이거든요. 정략 결혼 중에 이용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공주는 사실 왜 나라의 운명을 걸 만큼 이 남자를 사랑했던 걸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이 들던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는 사실 호동왕자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거기에서의 어떤 심성을 봤을 때는 아 그걸 거꾸로 추리해본다면은 호동왕자도 낭낭공주를 좀 완전히 이용했다기보다는 사랑도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니요. 호동왕자 호동왕자가 죽은 건 이 사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호동왕자가 죽은 건 대문신앙의 왕후죠. 왕후 첫째 부인의 그런 모함으로 죽은 거고 그러니까 그 모함으로 자신을 자결을 했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모함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위해당하는 것 때문에 이제 자신이 그냥 자결하는 걸 택했잖아요. 그런 마음을 봤을 때는 그냥 다 이용하고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게 기록이 딱 났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록대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그 죽은 사람은 좀 불편한 나는 안 그랬는데 마음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 기록을 보고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호동왕자 이야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아 네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호동왕자 이야기 네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 아주 치열합니다. 아마 이제 낭랑공주가 그렇게 할 정도면 아마 호동왕자가 아주 이 참 인물이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요. 되게 매력적이었나 봐요. 호동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좀 뭐라고 요즘으로 보면 아이돌같이 생겨가지고 아이 아이돌은 아니겠지 아이 아이돌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인 아이돌 얼굴을 좋아하지 미소년 미소년 아이 옛날에 미소년 그거 저기 안 쳐줬어요. 요즘에는 이제 미소년 따라다니고 그러지 옛날에는 어떤 상이 호상이었나요? 남자답게 생긴 아 남자답게 생긴 사내답게 사내답게 생긴 아 네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낭랑국이 있었죠. 낭랑국에 낭랑공주가 있었고 그리고 대무신왕의 아들 중에 호동왕자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호동왕자는 또 어머니는 누구였냐면 아까 갈사국 말씀드렸죠. 네 그 이제 대소왕이 죽고 대소왕 아우가 세운 나라가 갈사국인데 갈사국의 왕이 자신의 손녀를 대무신왕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요. 왕후 말고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후비죠. 후비로 갈사국의 손녀가 이제 대무신왕의 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무신왕과 그리고 갈사국의 손녀 사이에 나온 왕자가 바로 호동왕자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호상이었나 봐요. 잘생기고 남자답고 그랬기 때문에 졸호자의 아이동자를 썼다고 하죠. 대무신왕도 굉장히 아꼈던 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호동왕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동왕자와 낭랑공주는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되냐면 삼국사기에는 이 호동왕자가 옥저지방을 유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낭랑국의 왕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 바로 최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낭랑국은 최숭이 세웠고요. 최숭의 후손인 최리가 그 당시에는 낭랑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리를 만나게 되는데 최리가 딱 이제 호동왕자를 보자마자 얼굴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확실히 진짜 호상이었나 봐요. 뭔가 굉장히 호감형이고 비범해 보이는 그런 인물이었던 듯한데 그래서 이제 그 호동왕자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북극신왕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나라에 있는 대무신왕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도 신왕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 신의 신급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낭랑국 입장에서는 북쪽의 고구려가 있었다. 이것도 중요한 사료가 되죠. 그거는 좀 이따가 짚어보고요. 어쨌든 낭랑왕은 이제 호동왕자를 보자마자 이 사람을 사위를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북부여왕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고주몽을 봤을 때 정말 괜찮다. 비범한 인물이다. 해서 이제 자기 딸을 줬듯이 최리도 이 호동왕자를 자신의 딸인 낭랑공주와 이제 결혼을 시키죠. 사위를 삼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 풍습이 어땠냐면 결혼을 하면은 보통은 여성이 이제 남성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고구려의 결혼 풍습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남성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서 동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동침을 하고 나서는 남자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그리고 아이가 장성에서 같이 돌아오면은 실제 혼인 서약을 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서옥제라고도 하는데요. 특이한 풍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고구려의 풍습에 따라서 호동왕자도 다시 이제 고구려로 돌아갑니다. 홀로 그래서 이제 낭낭공주는 낭낭국에 남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호동왕자가 나중에 이제 공주를 몰래 만났는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얘기를 전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의 나라에 무고에 들어가 고각을 부수면 내가 예로서 너를 맞이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맞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적이 쳐들어오면 저절로 울리는 자명고. 그 자명고가 낭낭국에 있었는데 낭낭공주에게 호동왕자가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한 거예요. 그 자명고를 찢으면 내가 그것을 너의 진심으로 알고 예로서 너를 맞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낭낭공주가 자명고를 찢게 되고 그 소식을 호동왕자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동왕자는 그것을 대문신왕에게 바로 고하게 되고 결국 대문신왕은 그때를 틈타서 낭낭국을 기습을 하게 되고요. 원래 자명고가 훌륭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낭낭왕 체리는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의 적군이 성앞으로 쳐들어왔을 때 자명고가 찢어진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낭낭공주를 죽이고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딸이지만 죽이게 되고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비운의 스토리죠. 이것은 참 이 둘이 진짜 죽고 못살아서 사랑해서 그런 와중에 집안의 반대라든지 두 나라의 어떤 적대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략결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낭낭공주가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판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거겠죠? 사랑에 진짜 눈이 멀었다 그럴까요? 근데 같은 여자라도 참 나라를 버릴 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호동왕자가 진짜 그때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외모지상주의 낭낭왕 체리가 안색을 보니 보통 사람이 아닌 듯 하오라고 할 정도면 그게 안광이라고 하는 게 얼굴에서 드러나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아우라 굉장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참 들었는데 참 아 예 아주 슬픈 스토리입니다. 그게 이야기죠. 네 굉장한 비극이죠. 이제 호동왕자는 낭낭국을 이렇게 멸망을 시키는데 큰 공을 어떻게 보면 세웠을 수가 있는데요. 이 호동왕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무신왕의 둘째 부인인 갈사국 손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동왕자가 낭낭국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우니까 대무신왕의 첫째 왕비가 있어요. 첫째 왕비는 자신의 아들이 태자가 되지 못할까 염려되어서 호동왕자를 의미하기 시작되는데요. 의미한다는 것은 그게 뭐였냐면 호동왕자가 자신을 간통하려고 하는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이렇게 알립니다. 왕은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는데 이 왕비가 계속해서 눈물로 읍소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대무신왕은 호동왕자를 의심하게 되어서 호동왕자의 해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호동왕자는 딜레마에 빠지죠. 결국에는 이복 어머니를 희롱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 호동왕자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실을 규명하게 되면 이것을 해명하게 된다면 어머니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고 왕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이다. 이것은 어찌 효성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칼을 물고 엎어져서 죽음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음해를 받아서 결국에는 자신의 어떤 어떻게 보면 자결을 하게 되는 건데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맡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호동왕자 낭낭공주 두 사람 다 굉장히 비극적인 결말을 맡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호동왕자가 인물이긴 인물인가봐요. 나중에 대문신앙의 첫째 왕비의 아들이 결국에는 왕으로 등극을 하지만 포악하고 인심을 다 잃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건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낭낭공주 호동왕자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요. 그 누구도 승리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이게 효성인가 이런 생각은 우리가 또 논란이 있게 됩니다. 그분 마음이 여려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첫째 어머니 자기 어머니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도 있는데 이복 어머니가 죄악이 드러날 까봐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이게 진정한 효인가 이게 진정한 사랑인가 여러 가지 생각 하게 되네요.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안되고 당시 왕실 내부의 권력투쟁이라든가 아니면 호동왕자의 어머니 출신인의 다른 호동왕자를 의미했던 왕비와의 가문의 차이도 있고 그 가문들 간에 서로 간에 정치적인 싸움도 있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호동왕자는 자기게가 죽음으로 오히려 자살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여러 기록이 좀 더 풍부하면 좋겠지만 지금의 기록으로서는 참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호동왕자 이기가 나와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낭랑국 한번 좀 짚어드려야겠죠. 낭랑국은 어떤 나란가 낭랑국 국이라고 합니다. 나라국자죠. 그러니까 엄연한 이제 국가를 갖추고 있었고 근데 이 나라는 누가 세웠냐 라고 봤을 때는 이제 바로 최숭이라는 인물이 세웠습니다. 최숭이 세웠는데 언제 세웠냐 위망이 망명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위만이 연나라에서 그 번조선 땅으로 망명을 했을 때 그때 최숭이 어디서 세우게 되냐 바로 지금의 대동강 평양 그 일대에서 낭랑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위만이 번조선에 망명을 했고 그 당시 북쪽으로는 해모수 제위 45년이죠. 그러니까 해모수께서 붕어하신 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겨울에 바로 이제 최숭이 평양 쪽으로 내려와서 또 낭랑국을 세웠고 그 남쪽으로는 또 우리가 70여 개국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남사만이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원 땅에는 바로 전환시대죠. 그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최숭이 평양 쪽으로 와서 낭랑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러면 최숭은 어디서 왔냐라고 봤을 때는 바로 번조선의 유민이었습니다. 번조선의 유민이었는데 위만이 거의 번조선을 찬탈하기 직전에 번조선의 수도죠. 번조선의 수도인 왕엄성의 백성들이 평양으로 옮겨오게 되고 그중에서도 지도자가 최숭인 건데요. 약 한 200여 년 200여 년간 역사가 이어져오면서 결국에는 누구에서 멸망이 되냐면 바로 대무신앙 고구려의 3세 대무신앙에서 멸망이 됩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제 북부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원년 BC 169년 정월 낙랑왕 최숭이 곡식 300섬을 해성에 바쳤다. 이보다 앞서 최숭은 낙랑으로부터 진기한 보물을 산처럼 가득 싣고 바다를 건너 마한의 서울 왕검성에 이르니 이때가 단군 해모수 병원연의 겨울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낙랑왕 최숭이 나옵니다. 사실 이 좀 전에 보셨던 어디죠? 3국 4기 고구려국 본기의 대무신왕편을 보면 낙랑왕 최리가 나오거든요. 이 낙랑왕 최리가 과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북부여기의 기록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낙랑국의 정체를 알 수 있고 낙랑국이 얼마나 유지됐는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환당국입니다. 이 북부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숭의 낙랑국이 BC195년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로부터 해서 대무신왕의 멸망당하기까지가 정확하게 232년, 232년 동안에 최씨 낙랑국이 존재했었다. 사실은 이 최씨 낙랑국도 역사가 만만치 않아요. 그 정도로 보면 한 요즘에 중국의 어떤 한 나라 왕조가 보통 한 200년 된다고 하는데 232년 동안 최씨 낙랑국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알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그런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부여 만큼 있었다는 거죠. 200여 년. 200여 년간 낙랑국이 있었고 또 낙랑국의 영역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평양 중심으로 세력을 이제 확장을 시켰는데 오늘날에 이제 어디냐면은 평안도 일대. 평안도 일대에 있다가 남쪽으로는 황해도 일부와 강원도 일부까지 확장을 했대요. 황해도와 이제 강원도 일부까지 확장을 했고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요동반도. 요동반도까지 확장을 해서 낙랑국의 이제 영역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무신왕께서 결국에는 낙랑국을 멸망을 시키시잖아요. 그 이후에는 낙랑국의 유민 중에 일부가 신라로 가서 기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아마 그 유민들은 뭐 항복을 했거나 그리고 또 이제 신라로 가서 기부한 유민들은 그 압록강 이남 쪽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안도나 뭐 항해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 있었던 낙랑국의 사람들. 그런데 그 대무신왕이 낙랑국을 멸망시킬 때도 요동반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끝까지 한 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뭐 일부는 뭐 후안과 또 손을 잡으려고 했다. 후안에 이제 힘을 입어서 낙랑국의 영토를 회복을 하려고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낙랑국이라는 나라가 엄연히 존재를 했고 200여 년간 그리고 그 사이에서는 그 고구려와 전쟁 그리고 후안과의 어떤 협력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 기록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요동반도의 낙랑은 어떻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요동반도의 낙랑은 낙랑국 하면 보통 우리가 한반도의 북부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 북부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요동반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온 곳이잖아요.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인가. 그거는 이제 환당국이에 나와요. 네. 환당국이에 나오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잘 못 봤군요. 낙랑국을 쳐서 항복을 받았는데 해성 이난만큼은 항복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동반도 살짝 북쪽에 있는 곳이 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동반도가 발에만 끼고 요하와 만나는 지역에 이제 해성이 있어요. 지역에. 네. 이런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독자의 의문. 아 그렇습니다. 삼림의 역할까지 하시네요. 근데 진짜 몰랐어. 갑자기 왜 삼림을 핑계를 삼아가지고. 도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랑국의 영토는 방금 이제 우리 제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황해도부터 강원도 그리고 함경, 평안, 함경도, 평안도, 그 다음에 요동반도 아마 이 정도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은 방금 전에도 보면은 낙랑왕 체리가 옥저에서 이 호동왕자를 만나죠. 옥저도 이 낙랑에 속해 있었다고 봐야겠죠. 당시에. 그러면은 호동왕자는 옥저에 어떻게 놀러온 거예요? 고구려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탐색하러 여행을 다녔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문 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처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우리 박신님이 그 구절 어디 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읽어드릴게요. 태백일사 고구려 국봉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대무신열제의 20년. 열제께서 낙랑국을 기습하여 멸하셨다. 이리하여 동압록 이남이 우리에게 속하였으나 다만 해성 이남에 바다 가까이 있는 여러 성은 아직 항복하지 못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동압록 이남이 동압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압록강이에요. 지금의 압록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압록 이남은 고구려에 이제 속했어요. 평안도라든지 황해도 일부 그리고 강원도 일부 그 지역의 사람들은 고구려에 이제 복속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한꺼번에 복속이 안 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해성 이남이다. 해성 이남이 바로 이제 요동반도를 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태백일사 고구려국 봉기. 이 환당국에 나오는 고구려국 봉기는 사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이 부분에서도 대무신앙 하면 몇 문장 나오는데 그것이 이 삼국사기 고구려국 봉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보충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나 이런 것이 이미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꼭 보강하거나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이 고구려국 봉기에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학계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낭랑이라고 표기가 되면은 그것을 이제 낭랑국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낭랑군을 끼워 넣는다는 겁니다. 낭랑군 그러니까 이제 한사군의 일부죠. 한나라의 식민통치기구인 한사군에 있었던 낭랑군으로 다 해석을 해버린다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답정너죠. 교수님 요즘 답정너가 뭔지 아세요? 음 일단 답을 정해놓고까지는 알겠는데? 답을 정해놓고? 아니에요. 답은 정해져 있어. 넌 말만 하면 돼.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제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사군. 이 낭랑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면은 다 낭랑군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학계에서는. 그래서 낭랑국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 부정한다는 거죠. 음. 네. 그것을 좀 얘기를 드려볼까요? 자 일단 그 삼국사기를 보면 낭랑왕이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낭랑공주가 나옵니다. 왕과 공주가 있는 곳이 낭랑국이지 낭랑군이 될 수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낭랑왕이라는 호칭마저도 원래 낭랑태수인데 자신을 이렇게 높여세워가지고 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강단사학에서는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강단사학에서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답정러라니까요. 그거로 완벽히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낭랑국이 멸망하는 게 AD 37년. 37년. 그리고 후한을 건국한 게 광무제잖아요. 다시 새롭게 연계. 이 광무제가 군사를 보내서 바다를 건너서 낭랑을 쳐서 군연을 만들었다고 하는 해가 AD 44년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통은 바다를 건넜다 하고 중국에서 표현하는 문장들이 간혹 나와요. 그런데 이 바다를 건넜다 하는 것은 대부분 발해를 많이 얘기할 때가 많아요. 고대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사이에 그것도 발해에 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당시에는 가급적이면 연한 항해를 했지 바다를 직접 건너는 항해는 드물게 했거든요. 당시 수군들이 한나라 수군이라는 게 그렇게 원양 함대를 꾸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안전성이 갖춰진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한 항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제일 가까운 게 지금의 창녀 지역이죠. 진앙도라든가 아니면 산해관 그쪽. 그쪽이 제일 무난한 거리가 되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평양을 친다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큰 작전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금의 평양 지역 낭랑국이 낭랑군의 지역이었다고 하면은 1차적으로 어떤 모순이 생기냐 하면은 일단 한나라에 낭랑군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낭랑군이 있었는데 광모자가 다시 한번 자기 나라에 땅을 쳐서 다시 군을 설치하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이게. 1차적으로는 모순이. 그렇네요. 그리고 일단은 삼국사계에는 어쨌든 낭랑국을 멸망시켰다고 했지 낭랑군을 멸망시켰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제 광모제가 바다 건너서 낭랑을 쳐서 그 땅을 뺏어서 이제 군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에 살수이 남은 한에 속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는 아마도 김부식이 삼국사계를 쓸 때 자기 나름대로 유추해가지고 평양을 지금의 평양을 갖다가 낭랑군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런 기록을 쓴 것 같아요. 덧붙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살수가 만약에 지금의 요화, 현재 요화 부분에 있었다고 하면은 이때 광무제가 바다를 건너서 낭랑을 쳐서 군현을 설치했다 하면은 지금의 요동반도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평양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부식 자체도 이 질의를 제대로 결정 못해가지고 역사를 기록한 게 혼란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기록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지리를 얼만큼 잘 인식하고 있느냐. 원래 그 역사 지명을 그거에 따라서 역사의 기록이 이렇게 후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수에 대해서 뭐 살수가 어디다라는 것은 김부식이 적지는 않았어요. 적지는 않았는데 역주자들이 주로 뭐 청청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죠. 후대에 그런 해석이 많은데. 네. 평양으로 이제 위치를 비정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게 이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대무신왕이 이제 서기 37년에 낭랑을 스킬하게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광무제가 44년이죠. 그리고 이제 민중왕 47년의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 본기의 기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구려 미천왕 때 313년에 낭랑군을 침범하여 그곳의 남녀 2천명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 낭랑은 247년 이후로 313년까지 고구려 본기에는 260여 년 동안 기록이 없어요. 이 낭랑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면은 대무신왕에게 멸망당한 이 낭랑은 낭랑국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천왕 때 나온 낭랑군을 침범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시간의 공백 이걸 통해서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고구려하고 접해 있고 고구려하고 항상 이렇게 싸웠던 그 낭랑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260년 동안 거의 기록이 없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뒤에 보시는 백제본기라든지 신라본기에도 전부 200년에서 250년간의 공백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앞에 있는 것은 분명히 이제 낭랑국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낭랑군이다. 위치가 다른 라고 하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다. 어떤 생략이라든지 어떤 삭제가 있지 않는 한에서는 낭랑이 이렇게 수백 년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학계는 그걸 다 이어붙여가지고 앞에 있는 낭랑국부터 낭랑군을 다 이어붙여가지고 420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에서 이제 한나라의 식민지 낭랑군이 통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교과서에 박물관에 다 이렇게 박아놓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극사 속에서 중국에 명백했던 나라들 중에서 이 바다를 건너서 점령한 땅을 왕조가 바뀌어서까지 본국의 통치를 받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자 생각해봐요. 이미 이제 대문신왕 이후로 완전히 만주를 다 장악하죠. 그렇죠? 고구려가. 거의 장악해버려요. 그러면 육지로는 도저히 짐에 평양을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바다를 와서 건너다녀야 되는데 좋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한나라가 존속할 당시는 가능하다 한다 하더라도 그 뒤로 푸안도 한 200여 년 만에 망해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이제 삼국으로 나뉘어서 이제 비터지게 싸우고 그러면은 그 자기들끼리 정신없는데 과연 평양에 뒀다고 하는 낭랑 군은 도대체 누구의 소유냐 이거예요. 물론 이제 뭐 조조가 소유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자꾸 조조가 들어오고 있어 상대적으로 조조는 맨날 패했잖아요 또. 물론 이기도 많이 이겼지만 큰 싸움에서 많이 패했거든. 그리고 이쪽 동북방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조조는. 힘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한반도의 낭랑 군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한다는 사람들의 상식이라는 거는 상식을 초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상식 밖에 상상을 하는 참 뛰어난 인물들인데 왜 그것만 그렇게 상상하라는지 다른 거는 왜 좋은 건 상상을 더 못하는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낭랑 군은 대동강 평양 일대에 있었던 최씨 낭랑 국이고요. 그리고 낭랑 군은 한나라의 식민 통치기구였고 지금의 하북성 나나 일대 그러니까 나나의 그 하류쪽 그 창녀 일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엄연히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단재 신채우 선생님께서도 조선 상고사에 대해서 낭랑 국과 낭랑 군을 혼용하는 문제 그리고 학계에서는 낭랑 군으로 주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로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때 당시에 학자들도 이 낭랑 군을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 낭랑 국은 모르고 낭랑이라 하면은 전부 낭랑 군이라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주장의 근거가 뭐냐면 이 낭랑 군의 태수가 한나라의 왕처럼 이제 세력이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낭랑 태수라고도 하고 낭랑 왕이라고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재 신채우 선생님께서는 반론을 어떻게 펴시냐면 그렇다면은 고구려랑 접경이었던 요동태수 얼마나 중요한 접경 지역이었겠어요. 그렇다면 세력을 더 이제 집중을 시켰어야겠죠. 그런데 고구려와 접경이 요동태수를 요동구강이라고 부른 일이 없고 그리고 현토태수를 현토구강이라고 부른 일도 없었으니 어찌 홀로 낭랑태수만은 낭랑구강이라 불렀겠는가. 이것은 억설이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태수가 얼마나 많아요. 뭐 요동태수라든지 현토태수라든지. 그런데 그중에서도 꼭 낭랑태수만 낭랑왕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어떤 특이할 만한 그런 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억설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평양 쪽을 낭랑군의 소재지다.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했었고 그 근거로써 한나라 시대 때 연호가 새겨진 기물과 그릇이 발견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것 또한 뭐냐면은 한나라와 교통을 할 때 수입을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은 고구려가 한나라랑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노액한 것들일 뿐 사실은 그것으로써 낭랑군의 취소가 평양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 만약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중국 사료에는 사수에는 그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낭랑군을 가려면은 고구려가 막고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된다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건 육지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구려는 통과할 수 없으니까 그 위치는 지금의 평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맞아요. 이런 이동 경로도 살펴보면은 그 소재지가 어디였는지가 분명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완전히 동떨어진 지역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의 평양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곳을 부임하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데 그 독특한 방법 다른 그 부임지에 비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백제본기를 잠깐 보면요. 산국사기 백제본기에 보면은 온조왕 때는 보면 온조왕 4년, 8년, 11년, 13년, 17년, 18년 계속 낙랑과 공격을 하거나 습격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낙랑이 좀 사납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온조왕 때는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온조왕 18년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고이왕이 나오죠. 고이왕 때 나오는 이 간격이 또한 한 20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조왕 18년이 이제 서기 전 1년인데요. 이때까지 있었고 그 뒤로 낙랑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약 200년 뒤인 고이왕 13년 즉 서기 지금 246년이 되어서야 고이왕이 낙랑을 공격한 것으로 나와요. 여기도 보면 이런 200년 이상의 어떤 간격이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낙랑 국이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뒤에 있는 낙랑은 이 고이왕 때 기록은 어떻게 나오냐면 고이왕 13년 8월에 위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이 낙랑 태수 유무, 삭방 태수 왕중과 같이 고구려를 쳤다. 이 틈을 타서 이제 고이왕이 좌장 진충을 시켜서 낙랑을 습격해하여 변방의 백성들을 잡아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유주자사는 유주는 이제 북경 일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북경 일대에 있던 유주자사와 그 바로 주변에 있는 낙랑과 삭방. 삭방은 다른 문헌에 보면 이제 대방태수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낙랑태수와 대방태수를 함께 해서 이제 고구려를 친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낙랑태수는 바로 이제 고이왕이 고이왕의 이 낙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백제의 대륙 진출의 어떤 시발점이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던 낙랑군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제 봉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박신임이 얘기한 것처럼 그 뒤로 이제 기림 이사금 뒤에 이제 대방랑랑 두 나라가 와서 항복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라본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백제 기록에 든지 200여 년 이상의 공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라본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공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대무신왕 때 낙랑을 멸망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그 뒤로 이 한반도의 낙랑이란 것은 없어진 거죠. 사라졌죠. 낙랑국이 이제 사라졌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낙랑 대방 두 나라가 이제 아까 방금 전에 기림 이사금 때 와서 항복했다. 두 나라가 와서 항복을 했다. 이제 이 기록을 가지고 여전히 황해도엔 대방이 그 다음에 평양 지역에는 낙랑군이 있었다는 걸 계속 고주하고 있는 거죠. 그거 이름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나라하고 군하고는 엄연하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제 이 낙랑 대방 두 국이라고 하고 표현된 이 기림 이사금 때 이 표현 그러니까 대방국 낙랑국이라고 표현된 이거는 이게 신라 가까이에 소규모로 이렇게 자치의 독립 자치 세력으로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신라가 이렇게 강성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주변국은 조금씩 조금씩 통합하곤 있었지만은 그렇게 이제 뭐 고구려에 맞서거나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한 그 이 나라는 아니었죠. 네. 이 정도로 좀 그래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좀 낙랑국에 대해서 그리고 낙랑군의 차이점 좀 와닿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낙랑, 우리가 낙랑군은 안 했었죠? 네. 낙랑군 집중조명은 안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 번은 낙랑군에 대한 집중조명을 통해서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투되는 유물들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고구학과 문헌을 총동원하여 네. 지금 뭐 문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삼국사기의 낙랑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고구려본기, 백제본기, 신라본기의 공통적으로 이 낙랑이 멸망을 당한 이후 그러니까 이제 1세기경에 낙랑이라는 존재가 나타났다가 그때까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 200년에서 250년 지나야 기록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낙랑은 낙랑국이고 뒤에 기록에 나오는 것은 고구려 백제와 충돌한 그 낙랑은 바로 요소지방에 있는 낙랑군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사실 오늘 고구려 녹음하고 있는데 낙랑국이 거의 아, 중간에 걸치는 바람이에요. 백무신왕에게 멸망당한 낙랑국 네. 이게 그냥 뛰어넘기도 힘든 게 이 낙랑군은 우리 역사 왜곡의 최전방에 서 있는 역사 왜곡의 뭐라 그래야 돼? 뭐를 쳐? 맞아요. 뭐가 맞아요. 아니, 그 느낌이 이제 심정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왜곡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낙랑국 자체가 지금 대무신왕과 연결되어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짚어드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동북공정의 핵심이에요. 동북공정의 핵심이 뭐냐면 한나라의 식민지 낙랑군이 420년 동안 한반도 북부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거에 고구려의 영향도 받고 고구려도 영향을 받고 뒤에 있는 나라들이 처음부터 영향을 받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주류사학의 노땅들의 글을 들어보면 낙랑군을 통해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3국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아니 우리가 꼭 중국 때문에 아니면 발전을 못한 그런 느낌을 팍팍 들게.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사학 극복했다고 하지만 이게 식민사학의 정수거든요. 바로 타율성론이죠. 타율성론. 외부에 영향이 없으면 한반도의 나라라는 것은 성장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일본의 식민사관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옛날에 많이 듣던 게 뭐냐면 조선론은 안 돼. 조선론은 그런 것들도 다 그런 타율성의 어떤 정체성론. 그거 식민사관의 악습이거든요. 이게. 식민사관을 다 정리해서 뿌리 뽑았다고 하는데 막말로 개소리라는 거죠. 여전히 진행 중이고 더 심화됐다. 현재의 주류사학은 민족사학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민족사학을 죽이기에 광분하고 있는 상태다. 이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이.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